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폴란드와 러시아 그 사이에 아주 작은 벨랄루스라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벨랄루스 공화국입니다. 수도는 민스크이고 인구는 약 1천만 명 정도 육박합니다. 현재 유럽에서 유일하게 장기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1990년 7월 27일 날 소련 연방의 해체와 함께 1994년에 초대 대통령으로 권력을 잡은 알렉산드로 루카쉔코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집권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4월 27일 날 외신은 유럽의 마지막 독재자로 불리는 알렉산드로 루카쉔코 벨랄루스 대통령 67세가 아들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전합니다.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벨랄루스라는 나라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벨랄루스라는 나라가 국제사회에 주목을 크게 끌기 시작한 것은 2020년도 8월에 치러진 대선에서 엄청난 부정선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카쉔코 현 대통령은 이 선거로 인해서 2025년까지 권력을 주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사퇴를 요구하는 전국적인 시위가 8월 대선 이후에 거의 매일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시 4.15 총선의 선거 무결승 문제와 맞물려서 일부 한국인들은 벨랄루스의 선거 관련 시위를 상당히 주목하게 됩니다. 당시 국내 한 신문은 외신을 인용해서 벨랄루스 대선을 이렇게 전합니다. 1994년부터 집권 중인 루카쉔코 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8월 9일 날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80.3%를 득표해서 9.9%를 얻은 야권 후보인 스베 룰라니 티아노스키야를 큰 표차로 따돌렸다. 그러나 루카쉔코는 이로써 여섯 번째 임기인 5년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루카쉔코의 장기 집권에 대한 반대하고 야당 후보를 지지하는 대비호 심의가 그동안 계속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루카쉔코의 득표율이 지나치게 높게 나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정선거가 자행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2020년 8월 11일 날 이번 벨랄루스에 대해서는 자유롭지도 않았고 공정하지도 않았다고 그렇게 밝혔다. 독일 의회도 정당한 선거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에는 코로나 방역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만, 30만 명이 모일 정도로 아주 거센 그런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을 비롯해서 미국 등 서방 선진국들은 벨랄루스의 시위대에게 전폭적인 그런 지지를 표했습니다. 시위가 계속되던 2020년도 11월 5일 날 영국의 외무부 장관은 보고서에 따르면 대선에서의 부정과 루카쉔코 정권이 국민을 억누르기 위해 취했던 비열한 행동 등이 드러났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고 공정한 새로운 선거가 개최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렇게 서방 선진국들이 전폭적으로 벨랄루스를 지지하게 됩니다. 2020년도 10월 5일에는 미국 정부가 부정선거 시위 탄압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벨랄루스의 고위관료 8명을 제재하게 됩니다. 유럽연합 차원의 경제 제재를 포함해서 강력한 압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루카쉔코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강력한 지위에 힘입어서 결국 승리하는 술술을 밟고 있습니다. 코로나 와중에서도 20만 30만의 시위대가 운집해서 독재와 부정선거에 항의했지만 결국 시위대가 패배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올해 6월 무렵 뉴우타임스는 루카쉔코 현 대통령이 어떤 수단을 동원했으라도 반대 세력을 제압하겠다고 밝힌 뒤에 많은 야당 활동가와 시민들이 조국을 떠났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데스네스 루카쉔코와 경쟁했던 야권 지도자인 스베톨라니 티아노프스키아는 리투아니아로 피신해서 활동 중이고 또한 많은 야권 정치인물들과 활동가들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나라를 떠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독재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벨랄루스 시민들의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된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지난해 8월부터 벨라루스의 상황을 저는 아주 관심 있게 본 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첫째는 코로나 방역의 와중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거 문제에 항의할 수 있는가 우리와 너무 대조적이다 이렇게 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1년 넘게 거리를 메웠지만 결국 독대자가 승리를 거두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따라서 체제가 일단 정상국가로부터 경로를 이탈하게 되면 이를 정상국가로 되돌리는 일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바로 벨라루스 사례가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토록 국제사회의 지원과 관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20만 30만 정도의 천만 가운데서 20만 30만 정도가 운집한 거니까 대단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국민은 자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뼈아편 고운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벨라루스는 정말 참 많은 분들의 그런 주목을 받았습니다마는 결국은 독재와 또 선거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압제에 시달려야 되는 그런 국가로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악이라는 것이 또 사악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질기고 강한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벨라루스 사례다. 그러니까 정상국가로 계속 머물러 있을 때 정말 그것을 잘 유지 보수해야 되는데 역시 일단 뭐 상권이 무너지고 검찰이 그냥 와해되고 대부분이 와해되고 이런 그냥 그 체제 자체가 와해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것을 시위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상 궤도로 돌리는 뒤 불가능한 일은 아니겠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점을 바로 유럽의 작은 국가 벨라루스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